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 가구가 저소득 가구에 비해 자녀 사교육비를 8배 더 지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교육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에서 교육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 코로나19 학원의 휴업령과 거리 두기 지침 등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사교육비 규모는 12%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소득 격차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여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지 의원실이 지난해 3분기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인 87만 2천 원, 소득 하위 20% 가구 평균 10만 8천 원의 8배에 달합니다. 부모 세대의 학력 격차가 소득 격차로 이어져 결국 자녀 세대의 교육 격차를 가져온다는 지표도 나왔습니다.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가구 줄을 둔 가구의 70%가 소득 하위 40%인 소득 1, 2분위에 해당한 반면 소득 5분위인 경우는 1.8%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경우 80%는 소득 상위 40%에 속했는데 소득 1분위 가구는 2.9%뿐이었습니다. 이 같은 격찬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져 초졸 가구의 평균 사교육비인 5만 2천 원으로 대졸 가구의 70만 4천 원의 7%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교육의 공백이 커진 상황에서 사교육 격찬 결국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는 문제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통계인데요. 대통령 후보들이 이와 관련돼서 근본적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아야 된다. 전문가들은 공교육 의존도가 높았던 중위권이 코로나 상황 이후 학력이 떨어진 것도 이 같은 교육 양극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서 보다 면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